그래서 제가 병원을 바라 안 오고도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고마워하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발, 탈모 치료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사실 모발 치료 일세 되시잖아요 벌써 한 25년 네 그렇게 됐네요 모발 쪽으로 벌써 25년 차 우리나라의 대표 모발 치료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또 중요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샴푸며 관리 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좀 약 같은 거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들 드시는 거 같은데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수술로 탈모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약물 치료로 안 되니까 수술을 하는 거고 사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바로 안 오고도 네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너무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네 미녹시딜 아 미녹시딜 들어보셨죠 그럼 요즘에 많이 늘 회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제품은 뭐가 좋은가 하면 일반의약품이거든요 일반의약품은 굳이 병원에서 차원을 받지 않아도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물론 탈모 진단은 증거한테 받는 걸 권유하고 싶지만 초기 탈모라면 미녹시딜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미녹시딜이 성분명이잖아요 네네네 도대체 어떤 성분이길래 그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미녹시딜이 개발된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네 요즘 백신으로 유명한 화이자 있죠 거기서 이제 발매됐는데 그 회사에서 네 1963년도에 고혈압 치료약을 개발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고혈압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 갑자기 네 색토밖에 그 털들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신기하다 그래서 또 우리가 대머리가 있는 분한테 좀 복용시켜 봤더니만 손톱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이 약은 고혈압 약인데 네 미국 의사들이 탈모에도 한번 써보자 네 그래가지고 사용해서 네 결국은 1988년도에 네 미국 FDA에서 처음으로 공인된 탈모 치료제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나게 하는 건가요 이 성분이 미녹시들이 원래 혈압 약이니까 네 혈관을 좀 확장시키겠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왜 머리털이 날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탈모가 진행된 분들은 그 모발로 가는 모낭으로 가는 혈관이 이제 줄어들어 있는데 이걸 확장시켜서 산소와 영양분을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확장 효과도 있고 네 모낭으로 가는 혈관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모낭 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모발 생성도 촉진하고 DHT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네 그래서 미녹시들이 탈모에 확실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아 네 그럼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미녹시들은 네 그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발라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아침 저녁 2번 네 그래서 발라서 두피에 충분히 흡수시켜 주는데요 액상으로 된 거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 흡수되는 데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바르고 바로 머리를 감으시면 안 되겠죠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밤에 바르고 막 바로 주무셔 가지고 이렇게 베개에 묻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구혈압 약이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량이긴 하지만 구혈압 약을 보게 하고 있는데 이 약을 바르다 보면 한 번씩 앉아다 일어날 때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사소한 현상일 수 있지만 만약 계단에서 그런 현상이 온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꼭 주문에 상의하시고 사용하면서 혹시 저혈압 현상이 오지 않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보증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이나 입술주의 이런 데는 수염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슴 이런 데도 이제 털이 안 나는데 미노시디를 이렇게 부르다 보면 전신적으로 흡수돼서 여자분들이 솜털이 나고 수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노시디를 용도가 보통 2%, 3%, 5%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게 좋거든요. 5%를 사용할 권하고. 남성분들은 어차피 가슴털 수염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처음에는 2%, 3% 낮은 농도부터 사용할 권해요. 그런데 이제 미노시디를 모든 탈모에도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탈모에는 효과가 있고 어떤 탈모에 효과가 없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드로겐성 탈모에 효과적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의 대머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형 탈모 있잖아요. 여자분들 정수리가 행해지는 것. 말은 여성형이지만 그런 탈모도 안드로겐성 탈모에 속합니다. 아 그것도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약이나 몸이 안 좋아서 생기거나 이런 탈모가 아니고 대부분의 탈모는 안드로겐성 탈모인데요.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의 한계는 모낭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 모낭이 살아있어야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하게 탈모가 진행되면서 모낭이 소실된 부위에는 효과가 없고요. 모낭이 살아있는 부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너무 진행된 분들 그런 분들은 발라도 모낭이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미약한 모낭이 있지만 그러니까 솜털이 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탈모가 진행된 초기에 좀 발라주시고 특히 여성분들은 효과진 약이 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탈모가 진행된다면 초기에 미녹시디를 꼭 써주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약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뒤늦게 사용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너무 오래됐거나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병원에 왔을 때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녹시디를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적인 약이긴 하지만 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효과가 미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 네. 미녹시디를 이후로 먹는 약이 개발되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나스트라이드 두테스트라이드라는 약입니다. 물론 병원에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이 약을 먹으면 남자분들은 거의 탈모가 스탑되고요. 그리고 정수리에는 머리가 굵어져서 남들이 보기에는 머리가 난 것 같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은 못 드십니다. 그래서 이 약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먹는 약을 못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병원에서 주사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아 주사요법. 요즘은 이제 그 각종 모발에 좋은 성장인자들이 주사약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 주사약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사라고 해서 겁이 나시는데 아주 미세한 침으로 이렇게 뜨뜻히 하기 때문에 통증은 없고요. 이런 주사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 주사요법이나 약물치료는 탈모 진행을 확실히 막고 약간 가늘어진 머리를 굵게는 만들지만 완전히 진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한계가 있죠. 이런 경우는 다행히 또 뒷머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심한 탈모가 있는 분들도 뒷머리는 건강합니다. 이 머리를 잘 채취해서 탈모가 진행된 분이 심어주면 또 훌륭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황재원 원장님께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아주 큰 희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 탈모 관련해서 또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뵙고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